북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북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치정리 산 47 임야 1052평입니다. 사건 번호 2020 타경 1322 외곽기일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10시 순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감정가 1억 2,100만원인데 지금 45% 떨어져서 2번 육찰돼서 지금 5,400입니다. 절반 가격도 안됩니다. 이 물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입니다. 그런데 임야지만 아주 얕은 뒷산 같은 곳입니다. 그래서 위치는 되게 임야지만 좋은 아주 그런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본권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임야가 그냥 마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물을 나중에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. 가서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보면 임야 도상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와 접하기는 한데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도로가 지금 폐도가 됐거든요. 그래서 현황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. 그래도 이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축을 가능하시다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feminine 계절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он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